2014년 상반기에 오일드 아이패드 프로가 나온다는 것은 애플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제품력과 양산 능력을 갖췄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애플 펜스 3세대와 매직 키보드 2세대 신형 매직 마우스의 출시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대할 만한 신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M3 맥북에어 출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티크입니다. 애플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이패드 판매 부정이 너무 심각해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작금의 아이패드 라인업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중구난방 수준입니다. 10인치 보호평 아이패드, 8.3인치 아이패드 미니, 10.9인치 아이패드 에어, 그리고 11인치, 12인치 아이패드 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패드 10세대를 마지막으로 모든 아이패드의 인터페이스가 USB Type-C 포트로 통일되긴 했지만 여전히 충전기, 키보드, 애플 펜슬 등 액세서리는 모델에 따라 구분되어 나오고 있고 출시 시기도 제각각입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로도를 느낄 수밖에 없고 신규 모델로 교체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기 힘들어졌습니다. 아이폰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매년 9월 발표되니 교체 시기를 잡기가 매우 편합니다. 중구난방 수준의 출시 시기를 갖고 있는 아이패드는 테크에 웬만한 관심을 갖지 않은 이상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겹치면서 아이패드의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3%가 감소했습니다. 최근 7월에서 9월에는 무려 10%나 줄어들었으니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잘 보여주지 않나 싶네요. 일단 애플은 승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아이패드를 선보이지 않았는데 신제품 출시 주기를 조정하겠다는 포성인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3월에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에어가 동시에 발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주목할 부분은 11인치와 12.9인치 두 가지 화면 크기로 출시되어 총 4종의 신제품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아이폰 시리즈처럼 일반형과 플러스 모델의 역할을 아이패드 에어가 맡게 되고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의 역할을 아이패드 프로가 맡는 셈이죠. 이전 세대의 애플 실리콘을 탑재해 급 나누기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아이폰과 판박입니다. 최근 출시된 아이폰 15 일반 모델을 보게 되면 A16 칩이 탑재되었고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는 A17 프로 칩이 적용된 바가 있습니다. 차기 아이패드 프로에는 M3 칩이 탑재되어 급 나누기를 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아이패드 11세대와 아이패드 미니 7세대의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인업 정리 차원에서 이 제품들도 같은 시기에 나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이패드 에어는 아이패드 프로의 라이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라인업을 구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이패드 최초의 OLED 탑재로 인한 충격적인 수준의 가격 인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수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가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200달러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 유저들의 엄청난 반발을 살 것이라 한 게 불보도 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아이패드 프로는 기본용 모델이 200만원을 넘을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아이폰은 애플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대체할 만한 제품이 마땅하게 있는 게 아니지만 아이패드는 안드로이드 태블릿, 윈도우 노트북, 그리고 크롬북까지 잠재적 경쟁자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시장이란 점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가 전략을 포기할 리 없는 애플 입장에서는 동일한 화면 크기의 중급기 제품을 포진해 추가적인 선택지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이패드 프로의 화면 크기를 겹치지 않게 배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해결법은 근원적으로 중구난방이 되어버린 아이패드 라인업을 간소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 비티크 생각에는 최소 10인치 아이패드와 8.3인치 아이패드를 통합해 8인치 후반 정도의 아이패드 미니로 재설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7인치 정도의 소형 태블릿이 주류였지만 지금은 스마트폰도 6인치 후반대까지 올라간 상황인 만큼 디스플레이 크기가 좀 더 커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레노브 Y700과 같은 소형 태블릿이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만 봐도 시장이 달라진 걸 잘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애플 정보통으로 잘 알려진 블룸버그 통신의 마크 거머니 2014년 출시 예정의 애플 신제품 로드맵에 대한 썰을 풀었습니다. 이미 비티크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지만 최신 루머로 업데이트하여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과 달리 2014년에는 봄 이벤트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양한 신제품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패드 에어 6세대와 OLED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M3 맥북 에어가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 이 두 가지 제품이 동시에 출시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같이 출시되는 게 상당히 이질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제품이 같이 출시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 크기 깔맞춤과 성능 급 나누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패드 에어 6세대는 10.9인치 크기로만 나왔던 기존 모델과 달리 두 가지 화면 크기로 제공될 것이라고 합니다. 10.9인치와 12.9인치로 아이패드 프로와 동일한 구색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죠. 아이패드 프로보다 1세대 정도 떨어지는 성능이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3나노 공정의 M3 칩이 탑재되는 OLED 아이패드 프로와 달리 아이패드 에어 6세대는 M2 칩이 탑재되고 LCD 기술이 그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니 확실한 급 나누기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니 LED의 경우 명암비가 상당히 좋긴 하지만 일명 블루밍이라고 불리는 빛 번짐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재활용해서 탑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동일한 시점에 공개하면서 신제품 출시에 대한 피로도를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지를 늘릴 수 있으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애플이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판매 중의 아이패드 에어 5세대는 599달러부터 시작하고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는 799달러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아이패드 에어 6세대 10.9인치가 599달러로 가격 동결이 이루어진다면 새롭게 선보이는 12.9인치 모델의 시작 가격은 중간 정도 가격인 699달러 정도에 측정되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보여집니다. 2014년 봄 이벤트의 주인공은 OLED 아이패드 프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출시된 신형 맥북 프로에 탑재된 M3 칩 탑재가 확실시 되는 만큼 역대급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원래 애플은 2012년 출시되었던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4세대와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6세대에 OLED 패널을 탑재하려고 했습니다. 양산을 하기에는 기술력의 한계에 부딪혔고 출시를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폰에 탑재된 OLED 패널과 달리 투스택 텐덤 기술이 적용된 OLED 패널이 탑재되기 때문에 출시 지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RGB OLED에 있는 발광층이 두 개로 구성되기 때문에 기존 디스플레이하고는 확실한 차별점을 가지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버거에 패티나 치즈가 두 개 들어간 더블 치즈 버거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거에 패티나 치즈가 두 개 들어가면 맛이 그만큼 풍부해지고 좋아지는 것처럼 발광층이 두 개로 이루어지면 히도가 높아져 밝기가 최대 2배까지 높아지고 최대 4배까지 오래 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두 개의 발광층을 제어하기 위해 전화 생성층을 만들어야 하고 양전화와 음전화를 각각 1층과 2층에 보내야 하는데 RGB 값을 정확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면 오히려 디스플레이 색이 탁해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선명한 화질의 강점인 OLED의 매력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게 되니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2014년 상반기에 OLED 아이패드 프로가 나온다는 것은 애플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제품력과 양산 능력을 갖췄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애플 펜스 3세대와 매직 키보드 2세대 신형 매직 마우스의 출시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대할 만한 신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M3 맥북 에어 출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만약 M3 맥북 에어가 먼저 출시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OLED 아이패드 프로가 같이 나오는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극상처럼 보여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패드 프로의 M1 M2 칩이 탑재된 건 맥 신제품이 발표된 후 3, 4개월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M3 칩이 탑재된 맥북 프로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13인치 15인치의 M3 맥북 에어가 3월에 발표되더라도 이와 같은 불문율을 깨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만 애플이 M2 맥북 에어 15인치와의 출시 간격을 의도적으로 1년 주기로 맞출 의지가 있다면 2014년 3월이 아닌 같은 해 6월에 열리는 WWDC에서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공개된 신제품이 좀 더 기대할 여지가 높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총알을 모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